우리가 계획한 게 있는데 레즈첼 오면 이 집은 저기를 물에 들어가서 직접 자기가 문어 체험을 해야 먹을 수 있는 집인 거지 미션이다 이거는 들어갔다 온 것 마냥 적셔놓은 거지 근데 여기 거의 빨래도 안 되는데 약간 흙이 있어야 돼요 약간 이런 느낌 방금 들어갔다 나온 것처럼 물이 뚝뚝 흘러야 돼 가자 얘가 물이 안 흐르네 말랐나 봐 오면서 그래도 이정도면 뭐 맞다 야 저 추운데 수고했다 진짜 와 진짜 와 진짜 맛있겠다 이거 누나 수성만배예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시작됐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냥 내 연습생만큼 앉아 앉아 진짜 누나 한 만큼 왔어? 뭐 먹고 있는 거예요? 누나 깨뚝으로 얘기했잖아 누나 잡았어 진짜요? 여기가 원래 원어를 잡아서 하는 데야 우리 잡는데 몇 번 걸렸죠? 오래 걸렸지 엄청 오래 걸렸어 30분 걸렸나? 아니 갑자기 와가지고 호프터 갈아 이러면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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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갔다 와 갔다 오면 돼 진짜 당연하게 롯밥까지 시키려고 그랬는데 안 된대 진짜 많이 나왔어 오 근데 맛있다 여기서 응원할 게 여기서 보이거든요 내가 가봐 오라고 오라고 했잖아 말랐어요 그거? 아니야 축축해 갈까요? 네 안녕하 저희 사장님 저 지금 이거 들어가서 문어 잡으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? 유채리 파이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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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화장실에서요? 따로 탈출이 없어서 아 그래요? 이쪽에 좀 벗으시고요 네 네 네 유채아 유채아 잠깐만 일로 와봐 앉아 봐봐 잠깐만 앉아 봐 너 이거 먹어봐 언니 이거 가기 전에 하나 먹고 가요 먹고 가 먹을 수도 있으니까 먹어야지 그리고 장르리즈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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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리고 앉아서 먹어 먹어야지 먹어야지 사장님이 진짜 물에 들어갔어 야 오늘 어떻게 들어가 우리 못 들어가 넌 정말 잘했어 이거 메뉴 다 보낸 거고 아 인정된 잘하네 진단 먹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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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단 아무 상관없이 맛있게 먹읍시다 맛있게 먹읍시다 맛있게 먹읍시다 맛있게 먹읍시다 감사합니다 우와 감사합니다 여기 사장님이 잡아놨으셨어요 대박이다 잘 속으셨어요? 잘 속으셨어요 잘 먹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이런 거 무조건 속아요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와 우와 와 우와 이게 진짜 해물라메이지 이거 진짜 우와 맛있어 안녕!